그래서 단학회의 주요 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단학회의 항쟁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제천혈맹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914년과 15년일 수도 있고 18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천혈맹 그리고 조선인식보장 1919년에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학회의 제천혈맹입니다. 혈맹. 혈맹이니까 이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항쟁의식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제국에서 대한제국을 건립을 하면서 고종황제가 재를 지냈던 곳이 바로 환구단입니다. 이 환구단을 1913년에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었던 것이 조선철도호텔입니다. 조선경성철도호텔을 1914년에 지어버렸어요. 우리 제천문화의 어떤 뿌리가 되는 원구단을 완전히 파괴를 해버린 것이죠. 이거와 연관성은 시간적으로는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1914년에 천마산의 제천혈맹을 제천을 하는 거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천재를 지내고 혈맹을 맺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관집 최시흥 천마산대 대장 최시흥 송황오동진 김효은 이덕수 박응백 양승우 이용담 이태집 그리고 서청산 백현규 이렇게 12명이 천마산에서 제천혈맹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마산 성인당에 모여서 삼신의 주벽하에 삼조의 신의를 모시고 이건 아시죠? 삼신상제님의 주벽하에 그리고 삼조의 환인환웅단군의 삼조의 신의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본 대책을 토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05년에 제천혈맹을 하고요. 다시 한번 제천혈맹. 제천혈맹. 그 다음해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해라는 것이 언제냐. 15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이 좀 충돌이 되는데요. 그래서 1915년으로 본다면 어쨌든 백암 홍범도 장군과 석주 이상영 선생 이 두 분은 벽산 이덕수의 소개로 참가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14명이 있었다. 그래서 합하면 28에서 그리고 다른 문원에 보면 또 3명이 더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31명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0월에 만주 관전현 홍성납자 9의 산하에서 단학회를 이설하고 배달의숙을 열었으며 단학회보를 발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연이죠. 1918년 7월 중순 이후부터 해외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학정을 참을 수 없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터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상영 여준 이덕수 계연수 등은 대한군정부를 조직을 토의했다. 그러니까 서로군정서에 이제 그때 참여를 해서 그 군정의 어떤 기획에도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전부터 그런 서로군정서를 만들기 이전부터 이 계연수 선생이 참석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이 69년 커버란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학회의 기본 강령을 우리가 제천보본인데 제천보본을 통해서 진실을 구하고 경제흥방을 통해서 화평을 구하고 홍도익중을 통해서 통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기본 강령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단학회 본부를 남만주 관전현 홍성납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홍석이죠. 그래서 여길 갔다 오신 분이 계신데 이게 붉은 돌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홍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석납자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 1919년 3월 16일에 조선인 10보장을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3월 16일에 단학회에서는 남만주 관전현 홍석납자 납자죠. 납자에 1,550명이 모였다. 사실 뭐 여기 이제 이때가 3.1운동의 어떤 연장선으로서 3월 12일에도 어디 그쪽에 남만주에 어디 모이잖아요.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1,500명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독립선언을 낭독하고 조선인의 10보장을 결정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선인 10보장은 우리는 조선인이다. 우리는 환웅천왕님이 처음 태백산에 청강하 없이 목적과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학회니까 10보장이 이런 문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 번째는 우리는 매일 아침 성지 백두산을 향해서 연표문을 외운다라고 해서 이 연표문의 이야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보장이고요. 그래서 이 10보장에는 27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상용, 계연수, 홍범도, 신채호, 이탁, 그리고 최시용, 오동진, 리관집, 이덕수, 김효은, 평강열, 양승호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혈명과 조선인 10보장에 둘 다 참여한 독립운동가와 35명이 있는데요. 그리고 한쪽만 참여한 분, 제천혈명에만 참여한 분과 그리고 뒤에 있는 1919년에 10보장에 참여하지 못한 분, 10보장에만 참여한 분을 조사를 한번 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신지역입니다. 출신지역이 대부분 평북이에요. 평안북도고 거기에서도 삭주지역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삭주지역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 참여한 분들의 어떤 선언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미독립선언서, 그 이전에 있는 무호독립선언서 이런 것들을 보면 무호독립선언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쭉 나열된 분 중에 미주에 있는 분도 있잖아요. 실제로 참여 못한 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분들의 명단을 이렇게 쓴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조선인 10보장이나 선언에 서명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분, 현장 참여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삭주,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이런 분들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천마산의 천마산대입니다. 천마산대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마산대는 오동진 장군의 광복군 총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 총영이라고 하는 부분, 천마산이 있고 천마산 위가 삭주입니다. 삭주에 압록강이 있고요. 압록강을 넘어서 관전현인데 거기에 보면 또 광복군 총영이 있고 그 위로 가면 이상용의 서로군정서까지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으로 보자면 두만강이 아니라 압록강을 전후해서 압록강을 넘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압록강에 국내로 진입하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훈장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유립 선생은 1987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훈장을 타신 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의 어떤 독립운동을 조작했다. 이런 명단들 다 조작했다라고 하는 쪽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뒤에 가서 이렇게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1990년에 그다음에 91년에 받았던 분들 김병주 이봉우 허기호 91년에 이렇게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주상옥이라는 분 그다음에 애국장 박응용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마지막 2012년까지 최지풍 천마산대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뭐냐면 우리 이유립 선생 사후에 이런 어떤 걸 받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줄 알고 미리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독립운동가가 자신이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리고 자신이 참석을 했거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명단을 가지고 조금의 오류가 있고 그러한 것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에 착오가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맥락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면 평안북도가 대부분이고 그중 삭주를 거점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이 다수다. 그리고 천마산대 광복군 총영, 서로군정서, 남만주의 독립운동, 서간도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단학회 활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삭주라고 하는 곳을 검색을 해보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삭주의 독립운동으로서 1920년 6월 4일에 이 얘기를 하거든요. 1920년 6월 4일에 6명이 신한변 주재소를 습격하는 것을 비롯해서 26건. 김태현, 박응백, 이덕수, 최석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덕수, 박응백, 최석순이라고 하는 사람, 최석준이죠. 최석준의 동생이 최석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전부 다 제천혈맹과 바로 이거에서 참석을 했었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립 사후에 독립유공 서훈을 받은 이가 9명이다. 결론을 내자면 제천혈맹 10보장 독립운동의 명단들, 써있는 명단들은 검토할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사로서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학회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였던 혈맹, 혈맹이 있었고 그리고 10보장이라는 선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3.1운동 후에는 바로 최시흥 선생을 3대 단학회장이잖아요. 최시흥을 중심으로 해서 천마산대를 조직하고 항일 유격투쟁을 전개하고 이후에 서로군정서, 의민사, 벽파대, 기원독립단 등의 무장독립에도 그 일원으로 다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단학회의 어떤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 시작은 또 삭주에서의 어떤 독립운동에도 보면 이유립 선생이 참여를 합니다. 4월 7일 날에 시유운동에 아버지와 함께 부형의 틈에 끼어 아버지와 형의 틈에 끼어서 이렇게 참석했다라고 해서 노래 지으면서 누구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일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태극기 들고 만세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세에는 이유립 선생은 1919년 10월에 아버지를 따라서 단학회가 주관하는 배달의숙에서 계연수, 최시흥, 오동진 등 선악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조선 독립단 조직에 참가했다라고 하고 14세 때는 천마산대의 소년통신은 그러니까 이거 10대가 뭘 하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에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단학회의 주요 지도자들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전사하거나 옥사했는데 계연수, 최시흥, 이상용, 이덕수 등이 모두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거나 옥사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대일 항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